한국어로는 갱 혹은 경으로 읽히고 중국어로는 비교문에서 더욱이라는 의미로 사성으로 많이 읽히는 이 글자는 중국어에서 일성으로 읽히기도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일성으로 읽히지요. 바꾸다 바뀌다의 경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경신, 갱신하다, 경정, 바로잡다, 경가이, 수정하다, 경환, 교체하다, 경질하다. 이럴 때는 일성으로 읽게 되겠습니다. 경험하다 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어려서 일을 경험한 바가 없어서 뭘 잘 모른다 이럴 때 쓰는 말이고요. 시간에 쓰이는 경도 있죠. 한밤중 이럴 때 이럴 때도 일성으로 읽게 되겠습니다. 샤린, 나는 네가 고집스럽다는 걸 알아. 이미 내린 결정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도 알아. 너는 내가 만나본 중에서 제일 개성 있는 그런 여자야. 자기 의견이 강한 여자다. 이런 뜻이지요. 샤린, 나는 당신을mmor하는 당시에는 offering 나도 당신 뭘 페 dans한 반전вод의 변화. 당신 샵 Vincent의 내니를 thumbs özrurred Rexhende ão, 나는 당신을 믿고 나랑 어 Mini의 곡을 알아볼 수 있어요. 당신도 이해하기가 제대로 통과 наг단 wird야ال이야. 결혼을 안 한 딸의 집에서 임신 태생을 가 발견된 거예요 옆집 남자를 와서 잡는 중입니다 아니 그녀가 내가 남자친구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까 우리 딸이 그렇게 말한 적 있다 내 말 잘 들어라 그리고 또 한 밤 중에 자네 늘 가서 우리 딸이 문을 두드린 적이 있나 없나 다 이거 의문 她说过我是她男朋友 说过?我告诉你还有 你爸有三个有没有经常去敲打门?有没有? 这家伙 여기家伙는 남자 젊은이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可 참 이런 뜻입니다 可 참 这还跑农村去了 这叫什么呀 두 사돈이 마주 앉아서 결혼식을 어디서 할 것인가 얘기하는 중인데요 세상에 무슨 농촌까지 가서 결혼을 한대요 이게 다 무슨 일을 합니까 更정이샤 수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矿山 不是 농촌 广산이고요 농촌이 아닙니다 更정이샤 矿山 不是 농촌 更정이샤 矿山 不是 농촌 何家伙在輕 Border。 何家伙这还跑农村去了? 何家伙这还跑农村去了? 这叫什么呀 何家伙 Horse Osman utz universities 何家伙这还跑农村去了? 这叫什么呀 何家伙 何家伙这还跑农村去了? 何家伙穢 굉장히 何家伙这还跑农村去了? 这是什么呀 何家伙这还跑农村去了? 何家伙这还跑农村 vis LEE院 긍정이장, 콩성,不是農村 찐주의 장, 즐리, 긍성 분파 두 장, 찐지, 다우디 즐리, 긍성, 자력갱생이고요 분파 두 장,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끊임없이 장, 바자고요 장,什么, 찐지, 다우디 무엇을 끝까지 견지하다 이런 뜻이었죠 겨련하게 자력갱생과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강해지려는 그런 나의 노력을 끝까지 견지해 나갈 것이다 뿌다무디, 슬부바쇼 목적에 이르지 않는 한 그만두지 않겠다고 겨련하게 맹세한다 찐주의 장, 즐리, 긍성, 선사, 투창, 찐지다 뿌다무디, 슬부바쇼 찐주의 장, 즐리, 긍성, 선사, 투창, 찐지다 꾸다무디, 슬부바쇼 찐주의 장, 즐리, 긍성, 선사, 투창, 찐지다 꾸다무디, 슬부바쇼 찐주의 장, 즐리, 긍성, 선사, 투창, 찐지다 꾸다무디, 슬부바쇼 이렇게 하면 당신들의 올해 한 해 동안의 영업 기록이 전부 갱신되게 됩니다 찐주의 장, 즐리, 긍성 찐주의 장, 즐리, 긍성, 선사, 투창, 찐주의 장 일성으로 읽는 껑은 뉴스에 사실 조금 더 많이 나오는데요. 북한 뉴스 하나 볼까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결정했다고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평양시간을 동경 135도의 표준 시간대 시간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리가 성당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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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